네, 수도권 뉴스 오늘은 이천의 산수유축제 소식입니다. 성남에서 최용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천의 산수유축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리고 있지만 산수유꽃은 올해 가장 잘 폈습니다. 21004면에 산수유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21004면 일대에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심술 굳은 꽃샘추위도 봄의 전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의 산수유꽃은 개화주기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몇 년 새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아직 꽃이 안 폈는데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있어가지고 개나리하고 어울리게 보기 좋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인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위의 꽃이 너무 좋다 보니 그냥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는 희망 쪽지를 썼고 카메라에 산수유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산수유꽃 가득한 길을 걷다 보니 꽃다운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꽃 좋아요. 활짝 피워서 해마다 덜 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너무 활짝 잘 피웠어요. 산수유 나무는 이천에서 대학 나무로 불립니다. 백사면 일대 백여 논가 주민들이 산수유 열매를 팔아서 자식들 대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산수유 열매는 한때 중국산에 밀려서 값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종산수유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정상을 교차잡고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산수유로 만든 떡 그리고 음식을 드시면서 자연을 이렇게 함께 느끼시면 아마 봄여행 중에서는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 백사면 일대에는 만 8천여 산수유 나무가 전국 최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도 100년이 넘은 것이 대부분이고 500년 세월을 지켜온 나무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된 이천의 산수유 축제는 모레까지 계속됩니다.